최근 하나 원혁재 선수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폭로한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명을 밝힌 피해자는 현역 프로야구 선수인 원혁재를 포함해 동급생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담임교사는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추행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2006년 서울의 초등학교 재학 당시 문화상품권을 사준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몸과 얼굴을 가격당했고 체육시간에는 축구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거친 언어폭행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학교 뒤에도 폭력은 계속되었고 집으로 도망가면 원혁재가 자신을 쫓아와 폭행을 했다고 적어 있습니다. 또한 친한 친구에게 급소를 폭행당해 체육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원혁재가 거짓말쟁이라고 선동하였고 담임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어 중요 부위를 보여주는 수치스러운 일까지 겪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박 씨는 이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비슷한 상황만 되면 몸을 떨어 학업 성적까지 떨어졌으며 당시 원혁재 부모님과 학교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박 씨의 주장을 검토해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전문뉴스 MLB센터였습니다.